1. 고1, 2 학생들 중간고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1, 2 학생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한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짧게 보면은 한 3주, 3주 반 이 정도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첫 중간고사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서도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나에게 오는 부담감도 되게 크기도 하죠. 고3 같은 경우도 당연히 3월 모의고사가 첫 시험이에요. 그 3월 모의고사를 정말 잘 봐야 된다고들 말해요. 근데 고1, 2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시험은 첫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가장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를 정말 잘 봐야 돼. 우리 고2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경험을 해서 알잖아. 시험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부담감이 더 올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배우는 과목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느 학교는 수학 1, 어느 학교는 수학 1에다가 확통, 기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가 더 많아졌어. 더 중요한 거. 그 과목들이 수능에 나와.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1학년 때보다 더 달라져요. 중학교 때 생각하면, 우리 고1도 잘 들어야 돼. 중학교 때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완전 다른 느낌이야.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보고 막 충격을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나 중학교도 잘했는데. 우리 2학년 알잖아. 그런데 이것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막 현실에 안 좋아져. 아, 난 원래 이런 등급이었구나. 안 좋아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지? 안 좋아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많이 반복해서 성적을 더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2학년 되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더 붙어, 과목이. 그럼 이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코로나이기도 하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학생들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 요즘. 우리 학생들이 통제에,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 웬만큼 잡아준단 말이야,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런데 학교를 안 가게 될 경우 이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 막 유튜브 자극 영상만 보기만 하니까 그것만 보고 있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되게 커요.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학교의 시험의 난이도가 어떨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더군다나 선생님이 바뀌었다면 그 작년 시험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막막해. 그리고 여러분 들어서는 알겠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시험 정말 만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중학교 때 생각하고 공부하면 진짜 무너져요. 막 무너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절대 100점을 못 맞게 내. 선생님들이 100점 맞으면 이건 좀 학교 선생님의 뭐랄까 100점 맞은 시험을 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선생님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절대로 100점 못 맞게 내요. 좀 나빴어. 진짜 오늘도 전화해서 말해야 되겠다. 나빴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실망할까 봐 그럼 여러 가지 마음 복합적인 마음들이 또 선생님이 들어요. 절대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을 많이 하게 준비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실망하면 안 되는 것. 물론 실망은 처음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 시험이라는 것이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막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지우개를 찾았는데 갑자기 지우개가 없어질 수도 있어. 되게 난감해요. 근데 막 시험이 이제 5분 남았는데 뭐 OMR이 틀린 게 발견됐어. 조금만 더 풀면 나올 것 같은데 시험이 1분 남았는데 그럼 되게 초조해서 못 풀거든. 시험 끝나면 그때 풀려. 그때 보여. 시험이란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실망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래도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시험이라는 게 계속 놓지 말아야 될 시험 중에 하나니까 못 보더라도 실망하면 안 돼. 그러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겠죠. 확실하게 해야겠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들도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응원들도 더 많이 파이팅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중간고사를. 정말 2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 또 해주려고 해요. 근데 들어보면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이 별거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별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걸 제시하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이 잘 못해서야. 바꿔 얘기하자. 하면은 넌 돼. 지키면 넌 돼. 이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실패해요. 계획을 세워놓고 대부분 잘 안 지켜. 유혹에 넘어가서 유튜브에 넘어가서 잘 안 지킨다고. 다시 바꿔. 하면 넌 돼.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지키자. 나는 이거 안 지키면 안 잔다. 이 생각 가지고. 알겠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계획 좀 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4주를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4주차를 계획으로 1주차랑 2주차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전주의 지금 시기라면 같이 포함이야.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예전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 번 풀어야 됩니까? 여러 권을 풀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한 권을 여러 번 푸나요? 아니면 한 권씩 많은 문제를 푸나요? 그건 시기마다 다르다고 내가 답을 내려줬어. 시기마다 달라요. 지금 시기는 여러 권 풀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 번 봐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시기는 그래. 그래서 단원별로 좀 빈출되는 문제나 고난도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숙달시키고 여러분 걸로 채화를 빨리빨리 시켜놔야 돼요. 많이 많이 풀고. 그래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도 정해줄게. 어떤 문제를 보고 고민의 시간은 정말 길게도 하지마. 너무 길면 안 돼. 5분 정도. 안 풀리면 5분 정도 고민하다가 안 되면 건너뛰어요. 그 이상 가면 풀 시간이 없어져. 많이 못 봐. 알겠죠? 그리고 단원별이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정하시는 거지. 그렇게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 정해서 단원부터 시작해서 1단원부터 2단원부터 3단원부터. 근데 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거꾸로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거꾸로 가는 것도 추천이야. 이거는 참고. 왜냐면 학생들이 맨날 첫 단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뒷단원을 제대로 공부 못해. 그래서 시험 범위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가는 것도 좋아요. 거꾸로 가는 것도 좋아.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단원별로 문제의 양을 정하세요. 근데 이 문제의 수를 정할 때 예를 들어 스텝 1, 2, 3가 있다고 치자. 1, 2, 3에서 3를 맨 나중에 풀겠다는 생각하지만 1, 예를 들어서 한 단원. 한 단원. 1단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1단원이 있어. 1단원 말고 5단원이라고 하자. 5단원 안에서 우리가 스텝 1, 2, 3가 있다고 쳐볼까? 스텝 1, 2, 3. 1, 2, 3. 그럼 월, 일에 내가 어떻게 풀까를 정할 거야? 5단원은 예를 들어서 월부터 화까지 이틀이면 충분해 이거야. 어느 단원은 하루면 충분할 수도 있어. 3일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뭐 10문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3문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좀 문제 개수를 늘리는 거지. 여러분 개개인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양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양에 따라서 단원별로 요일별로 나누실 거예요. 그럼 월요일에 몇 단원 풀지. 그리고 그 단원을 문제집 폈을 때 어떻게 풀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 것만 하느냐? 아니야. 여러 권. 여러 권. 여러 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잡힐 거야. 쉬운 문제니까 뭐 쉬운 문제 빨리 빨리 풀고. 좀 요정도 문제 15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10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 능력마다. 선생님 저. 저는 한 권만 해도 벅차는데.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권을 하는데. 그럼 그 한 권을 조금 더 타이틀하게 잡아요. 그래서 2주차 때 또 다른 문제집이라도 풀 수 있게. 최소 3권 이상은 풀어야 돼. 기본 문제집 말고도 3권 이상은 풀어야 돼. 선생님 어떤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 중에 6권 푼에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 대표 참고서 있죠. 비슷한 난이도. 뭐 되게 비슷한 난이도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유형서들. 그거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집을 못 고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유형서 한 권은. 당연히 여러 번 풀었었을 건데. 예를 들어. 스텝 3는 안 푼 애들이 되게 많아. 아 스텝 3도 양 정해서. 제발 안 푼 거 있다면. 집에 있는 거 찾아서 푸세요. 스텝 3 같은 걸 풀어야지. 모르면 질문하시고.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아니면 질문 게시판 통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서 기본 끝까지 다 제대로 풀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집이 있죠. 이 시중에 널렸잖아요. 기술 시중에 널렸잖아. 니네가 아는 그런 문제집들 있잖아. 이 유형서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유형서를 선생님 저번에 한 번 더 풀었네. 그럼 비슷한 거 빨리 잡아서 그거 빨리 풀어. 한 번 더 빠르게 풀어. 그리고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된다. 모의고사의 극악의 난이도 말고. 극악의 난이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는데. 정말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건 풀어야 돼. 선생님. 그 다음은 뭐 하죠?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잠깐 스톱. 이것만이라도 여러 개. 여러 권. 최소 3권 이상. 합쳐서 3권 이상. 반복하시는 거예요. 학생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선생님. 저는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방학 때 뭐 했는데.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질문 남겨요. 내가 다 답변해 줄게. 알겠죠? 의외로 질문한 애들이 많아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질문 남겨요.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질문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남겨야 돼. 내가 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고. 문제집은 어디 쪽을 중정적으로 풀었고. 어디는 안 풀었고. 내가 개념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방학 때 어떤 문제집으로 어떤 개념을 했고. 이렇게 질문 올리면 내가 답변 달아줄게요. 최대한 빨리 올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여러 번 푸는 거야. 이 여러 번의 의미는 뭐냐면. 잘 봐. 네가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일요일은 비워. 토요일까지 많자. 그러면 일요일에 뭐 하냐면. 하루는 비워도. 그 하루에 무조건 틀린 거 다시. 이거 제일 중요해. 모아서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고 채점했지. 그럼 틀린 것을 그날 다시 한 번 확인했겠지. 다음 날이든. 그것을 또다시 풀라고. 그럼 여기서 2회차 복습이 일어난 거지. 이해돼? 틀렸어. 이 중에서 틀린 거는 그날 다시 볼 거 아니야. 그럼 1회차 복습. 그 주말에 다시 복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그럼. 1주차랑 2주차를 거쳐서 한 번 다시 틀린 걸 모아서 다시 봤어. 그러면 1주차 때 틀린 거, 2주차 때 틀린 거 해서 같이 봤어. 그럼 총 2회차 본 거 맞죠? 이거를 3주차 전까지 하는 거야. 3주차 때 뭐 하냐? 정말 중요해. 모든 네가 갖고 있는 풀었던 문제집 싹 다 다시 처음부터 틀린 거. 처음부터 다시 풀어. 그때에는 책에 흔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 힌트가 주어지니까.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 노트에다가 그냥 대충 풀어도 좋아. 힌트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보고 푸는 거야. 다시. 그럼 여기서 또 틀릴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 이거 또 틀려. 또 틀려. 어려운 문제는 또 틀려. 절대 그게 생각나지 않을 거야. 왜? 사실 오답을 할 때에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대부분, 특히 남학생이 더 그래. 이렇게 풀고서 틀렸어. 답지 보고 음, 나의 것 같아.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넌 다시 또 틀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여기서 제대로 한 번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해. 그럼 3회차 복습이요. 그리고 그 주말 일요일에 뭐 할 거야? 그 주말 일요일에 다시 복습해. 4회차 복습이 일어나야 돼.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그 문제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느냐가 제일 중요해. 웬만한 수학 문제의 아이디어는 일단 한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중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또 복습하는 거 주말에. 근데 여기서 꽤 우리가 시간이 좀 남을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집 중에 얘들아 EBS 문제집 있죠? EBS 문제집 올림포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웬만하면 학교에서 취급을 잘해요. 학교 선생님도 참고 잘하고. 알겠죠? 꼭 한 번 참고하고 고2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고2 같은 경우는 내 추천 추천, 고2 요 고난도 보다는 조금 내가 공부를 한다 하면 수능 특강을 푸세요.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생각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고1이 이게 잘 나오고 고2도 웬만큼 나오긴 한데 요걸 풀 능력이면 이건 조금 쉽거든. 그래서 이건 빠르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얇아. 얇으니까 여기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요게 말고 요거 들어가서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도 괜찮은데 요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면 난 이것부터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유형서 여러분이 이미 풀었다면 선생님 저는 이 정도는 달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와 이거와 이걸 보신 다음에 요주 때 요걸 보셔도 괜찮고요. 적절하게 섞으시면 돼요. 선생님 전 다 볼 수 있어요. 2주 동안 그럼 다 보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때는 틀린 거 모두 다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1한테도 말하는데 고1은 이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꼭 봤으면 좋겠다는 건 이건 무조건 추천사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해서 3주차 때 틀린 거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시간 남으면 한 번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요 때 껴서 유형서를 한 번 풀었었을 테니까 방학 때 같이 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여기나 여기나 해서 일요일에 한 번 더 틀린 거 복습해서 4회차 복습하세요. 마지막 4주차 때는 이제 실제 여러분 기출을 프린트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프린트를 못 하겠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별로 선생님들 별로 이제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쌤도 이제 마지막에 연습할 수 있도록 고1, 고2 들에게 실제 시험 형식 그대로 1번부터 서수령까지 싹 다 문제를 몇 회차 만들어서 해설하고 할 테니까 그런 걸로 어쨌든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연습 연습을 하시고 플러스 뭐해? 역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다시 틀린 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남거든. 또 틀린 거 보시는 거예요. 5회차 복습이죠. 선생님 몇 회차까지 갈 것 같아. 6회차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뭐 하냐면 하루 전이죠. 진짜 이러면 거의 다 기억나서 아 이건 이렇게 풀었지 이건 이렇게 풀었지 여기 아이디어는 이거였지 이게 생각나. 그때는 문제집 넘어가면서 풀어. 손도 안 돼. 아 이거 이렇게 풀었지 이건 이렇게 풀었지 아 이건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손대는 거야. 복습이 정말 잘 이루어지면 6회차는 정말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 6회차 복습. 그리고 교과서를 다시 푸세요. 아마 교과서 학교에서 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끝낸다. 학교 수업 시간에 미리 푼다. 학교 수업 시간에 미리 푼다. 알겠죠? 미리 푼다.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너네 자잖아. 내가 다 알아. 너네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자잖아. 자지 말고 시간이 좀 남으면 교과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미리 푼다. 그리고 하루 전에 조금 그때 헷갈렸던 거 표시해 놓은 다음에 교과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 조금 헷갈렸던 것만 다시 풀고 요것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6회차 복습입니다. 6번은 복습해야 돼요. 쌤이 예전에 또 제자 중에 진짜 6번 본 애가 있어. 같은 문제지. 근데 그게 부교제였다. 학교 부교제? 여러분 학교 부교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부교제 보셔야 돼요. 부교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험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요. 부교제 무조건 진짜 내가 6번 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서 최소 3번 이상. 이거는. 알겠죠? 같이 껴들어가서 정말 이 정도 복습하면 웬만큼 툴이 잡힌다니까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 딱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풀었지가 보여. 그런 문제들을 빨리 풀고자 하는 거야. 우리는. 시험 전략이야. 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 시험지를 보면 진짜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푸느냐야. 이게 중요해. 그래야지만 빠르게 풀어야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겨. 이건 팁인데 이건 팁이야.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네가 알고 있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점수 높이기엔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안 틀려야 돼. 그 대신에 빠르게 풀고 안 틀려야 돼. 그 연습을 하려면 채화시키고 복습하는 방법밖에 없어. 6회 복습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했지. 대부분 못한다고. 근데 한 애들도 많아. 그런 애들이 1, 2등급 받는 거야. 진짜로. 선생님 경험상 그래. 그런 애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도 있거든. 그건 이제 선생님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학교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뭐 근데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긴 해요. 전략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공부 방법. 확실하게 우리가 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하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계획 세워서 지금부터 각성하셔서 계획 세운 다음에 안 풀면 안 자겠다. 내가 말했지. 이거 문제수 내가 정해줬어? 아니야. 네가 정한 거야. 너가 정한 것을 못 지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또 못 지키면 아무것도 못 해요. 최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단위를 정하시고 꼭 해내세요. 알겠죠? 해내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이 지키는 약속 성공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키는 약속 지키는 거니까 그럼 성공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기와의 약속과 자기와의 삶이니까 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중간고사 준비 잘 하셔서 정말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근데 선생님이 댓글을 잘 안 보고는 질문 게시판 선생님 배너에 오셔서 질문 게시판 남겨주면 친절하게 또 답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